10편 14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어리석음,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어느 때 사용합니까? 어떠한 것에 무지하고 둔한 모습들을 표현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죠 반대로 지혜라는 단어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서 많은 것을 알고 또 옳고 그름을 잘 가려내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지혜와 어리석음은 우리가 이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거절하고 또는 모른 채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문서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세상 지식에 밝지 못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숭고하게 여기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에서 정말 아무리 지혜에 있어 보이는 자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365 책자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8년에 영국의 어떤 버스 광고판에 이러한 광고 문구가 걸려졌다고 해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 무신론자들의 모임인 영국인본주의자협회가 영국 전역을 운행하고 다니는 800여대의 버스에 이 광고 문구를 광고로 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그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이 문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광고를 했던 거죠 이 광고가 이제 이슈가 되고 나자 그 광고에 맞서서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도 버스 광고를 시작했다고 해요 스페인에서는 신은 존재한다 예수 안에서 인생을 즐겨라 그러한 문구의 광고를 했고 영국의 기독당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믿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러한 광고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이 내걸었던 광고에 그 문구에 신이 없을 것이라 말하며 그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가지고 심판하고 너의 삶을 규정짓고 구속할 전능할 존재는 없으니까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되어져서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무신론자들의 말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달콤해 보여집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쾌락을 쫓는 데 익숙해져 가기 때문이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들을 열심히 쫓아 살아가면서 나를 구속하는 것만 같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은 멀어지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하려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달콤한 유혹들을 들려주면서 세상을 위해 육신의 너의 삶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평가할 진단할 자가 없기 때문에 너의 인생 오직 너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판단자가 되어져서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심판자가 없다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죄악에 노출된 채 세상의 죄악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가 선한 마음을 먹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왜 다른 일을 돕겠어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면서 때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 걸 빼앗고 다른 사람을 무참히 짓밟게 될지라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이 짧은 인생 마음껏 즐기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질수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들을 필연적으로 해칠 수밖에 없다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면 그들의 삶은 또한 무엇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헛헛하고 무의미해지겠습니까? 점도서 11장 9절 말씀이에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자였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자였습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며 더 후회할 것 없을 만큼의 세상의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본 자였어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자였어요 그러한 솔로몬이 인생의 말미에 쓴 책입니다 그의 말미에 그의 후손들 남겨진 자손들 그의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조언했겠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인생 다 살아봐서 아는데 너네 인생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 삶을 심판할 심판자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혜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권했던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셔서 우리의 삶을 재단하고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긴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권자이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삶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자 했던 행복한 삶 세상에서 내가 즐기며 살아가고 싶었던 나의 삶 그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들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뭔가 나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일을 절제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굳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행복의 요건들로만 우리의 인생을 꽉꽉 채워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세상의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 생명의 주권자가 그 삶을 평가한다는 사실 심판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이 육신의 행복을 쫓아 살아갔던 이들은 그 육신의 사망이 이뤄지는 날 그 영원한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육신의 삶을 쫓지 않고 전능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영원한 삶을 택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주권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비록 지혜로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들 이 어리석은 자들 이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과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지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창세기서 1장 1절 말씀과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간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난 자들이 아닌 온 우주를 설계한 전능하신 이의 계획과 뜻에 따라 그의 합당한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삶의 목적을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주의 뜻을 놓치며 살아가는 자들은 창조된 목적과 그 뜻대로 합당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채 그릇된 길로 그릇된 목적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 정체성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창조주 보시기에 창조주 입장에서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나무는 자라서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닭은 새벽마다 목청 높여서 울어대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이죠 각기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저마다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딱 한 존재 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삶의 목적을 붙들고 존재하고 있지만 오직 인간만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수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들을 만들었어요 망치도 만들고 톱도 만들고 그런데 이 못을 박기 위해 망치질을 열심히 해도 못이 박히질 않아요 나무를 아무리 자르려고 톱질을 해도 나무가 잘 잘리지 않아요 손만 아파요 그럼 이 목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그 목적대로 이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목수는 아마도 그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도구들을 버리고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할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대로 알맞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고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삶을 창조주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래 지어진 이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조물된 존재로서 가장 행복한 삶이오 또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세상 유익에 삶을 바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익에 삶을 바치는 자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다 헛된 것이니까 이 보물을 이 땅이 아닌 도적도 없고 썩어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에 쌓아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곧 없어질 곳에 곧 망할 곳에 곧 부서질 곳에 그 소중한 보물을 맡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만한 그 가치를 소중히 계속해서 보관해 줄 만한 그 장소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사라질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신데 누님과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그런 시간이 왜 많았냐면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제가 어려서부터 음식점을 운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일찍 나가셔서 밤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먹을 게 있으면 항상 이제 서로 견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님과 항상 나눠 먹어야 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도 다투지 말라고 정확하게 절반씩 먹으라는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항상 자신의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씩만 먹는 그런 규칙이 정해졌었죠 그런데 저희 누님은 먹을 것에 그렇게 막 궁하지 않아요 절제할 줄도 알고요 반면에 저는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을 보면 간식을 보면 환장을 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취약한 약점을 드러냈던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누님이 저의 그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간식의 할당량을 조금 양보하면서 딜을 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계속 보게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그냥 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내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나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눈앞에 놓여 있는 이 맛있는 간식을 더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래 좋아 그리고 그냥 수락해버리고 말았죠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었죠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 행복하게 간식을 먹고 나면 항상 후회했거든요 항상 후회했어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이 꼴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막 자존심 상해하면서 비참해하면서 그때 잠깐 그 간식 안 먹어도 될 텐데 항상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 포청청과도 같은 저희 누님은 일절 그 약속을 무르지 않고 모든 규칙대로 법대로 시행을 하거든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도저히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후회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겠죠 비록 그럴싸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나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그 유체적인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 이후에 있을 더 크고 중요한 나의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모래성을 아무리 이쁘고 화려하게 아주 높이 잘 쌓아놓으면 뭐하겠습니까 밀물대에 파도가 한 번 들이치고 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생각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가는 것들 귀하다 여기는 것들 나의 집, 나의 자산, 세상적인 나의 지위, 나의 명망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 세상적인 모래성을 열심히 쌓던 나의 모습들 그 모래성을 쌓아가며 애를 쓰고 아둥바둥 살아갔던 그 모습들 그것에 집중해서 더 중요한 일을 돌아보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래성을 이쁘게 열심히 잘 쌓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사실 가장 어리석었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모래성을 높이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일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으로 다가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가장 지혜롭게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노라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어지는 딱 한 번 주어지는 이 인생의 기회 이 인생을 오직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세상의 모래성을 쌓아가는 일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른 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주님을 그렇게 멀리한 채 그 헛된 모래성을 쌓는 일에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 봅니다 회개합니다 영원한 그 천국으로 향하는 이 순간의 발걸음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육신의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에도 주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행복으로 여기며 주의 말씀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통해 주님 아름다운 흔적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희생의 재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위해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삶을 붙들어주시고 그 마음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선하신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과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회복과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괴로움의 근원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원 단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 세워진 교육자들, 재직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개인의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몽골 사역과 교회 학교 및 대학 청년부 여름 수련회 사역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을 두고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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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